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긍정의 고백이 우리를 긍정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는 사람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본교에 나와서 지성전과 기도처에서 또 집에서 OTT와 모바일로 TV로 유튜브로 또 전국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조서 위에 하느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마가보고 9장 30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9장 30절 이하입니다 30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암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고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인자가 고난 받고 죽음 후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변화상상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은 후에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전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니까 그냥 마음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옆에서 한자리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낙동강을 오래 할 신세구나 세상 사람 생각대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벌을 이해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봐라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본 후에야 저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제일 윗단계의 신앙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신앙이고 높은 신앙이고 그 다음 단계가 보고 믿는 신앙이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 있는 신앙이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자격상실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의 일꾼되시기를 주님으로 추건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한 가르치심이 나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가부나음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순간적으로 그들이 잠시 두려워했다가 잊어버리고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높아지면 넌 어느 자리에 갈 것 같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니까 난 아마 국무총리 좀 시키실 것 같아 나는 샘을 잘하니까 재무부장관 하겠지 나는 탁탁 모든 것을 다 조리 있게 잘 따지고 또박또박 잘 말을 하니까 나는 법무장관 시켜줄 거야 혼자들 김치국도만 덜컥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늘 자기밖에 모릅니다 진짜로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권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팍 팍 팍 팍 팍 질질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야! 예수님 곧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높은 자리 하겠지 하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자리 내 자리가 어디쯤 될까 어느 자리에 될까 서로 길어가면서 너는 어느 쯤 무슨 자리에 올라갈 것 같아 아 나 내가 국방장을 할 거야 아야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도 무슨 얘기 했냐 아무 말도 가만히 입다 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고 경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직분을 맡게 될 때 자꾸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된다 자리는 섬기라고 준 직분인데 계급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늘 어떤 위치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생깁니다 제가 각 교단 총회장님들 모이는 자리에 가보면 늘 상석에 누가 앉느냐 그 신경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들어가면 맨 끝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자꾸 앞으로 오라고 그러지 상석에 앉는 거 자리까지 신경 쓴단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저분들이 각 교단의 대표하시는 분인데 앞자리에 누가 앉을까 사진 찍을 때 앞에서 누가 앉을까 전 아예 뒤에서요 아예 뒤에 막 끌어내리지 그런데 진짜 좋은 자리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섬기는 자리 결국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기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탐욕, 교만이 다 고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프소 2장 21절에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열심히 교회를 하면서도 나나나나 그래서 늘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 떠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 부산 광안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셨는데 매년 공동의회를 치료를 한 다음에 그날 밤에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 목사 오늘도 공동의회가 참 은혜간 잘 끝났어 그 공동의회가 왜 잘 끝나냐고 말씀하시냐면 공동의회 때 장로님 인주를 받는데 장로님 인주를 받을 때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되고 일 잘하고 뭔 사람이 본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이 장로교회들은 참 장로님 새로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하지만 좀 인색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잘 아는데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절반만 투표해서 찬성을 해주면 장로님이 되시는데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섬기는 분은 떨어져도 아 주님이 나한테 더 겸손하고 더 모든 면에 자격을 갖추라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하고 떨어져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와서 봉사하는 분이 있는데 떨어진 그날 얼굴이 싹 달라져서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다 나가자고 그래갖고 온 가족을 보고 나가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아버님은 늘 공동의 때가 되면 마음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당이 좀 있으시거든요 당 혈압이 올라가신다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공동에 잘 치고 나면 할렐루야 하고 저한테 이 목사 참 잘 됐어 안될 때문에 연락이 옵니다 이 목사 글쎄 그 암흑의 집사 알지 예예 그 집사가 시험에 너무 들어가지고 맘에다 제일 앞장서서 충성하는 안수사님이 뒤로 돌면서 온갖 불평을 하고 그냥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힘들다 다음 1년 후 공동에 올 때까지 계속 불평하고 계속 주의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하니까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그 십자가 되는지 몰라요 저게는 단 한 번도 우리 공동에서 떨어진 분이 없으니까 재직심사에서 워낙 철저히 싹 해가지고 육글상 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올려서 그죠 우리는 딱 은혜로 통과 은혜로 은혜로 그냥 공동에 간 날 얼굴 한 번씩 보고 전체 다 합쳐서 한꺼번에 합격 한 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없이 모든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 뽑을 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선출합니다 어떤 분은 세 번 네 번 떨어져요 좀 잦아지면 상하죠 가족들 보기에도 좀 얼굴이 또 부끄럽죠 세 번 네 번 떨어지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분은 삼수 사수 후에 장로님 되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낮아진 자세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9장 35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미니라 섬김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섬김의 도 한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첫째로 인정을 받는다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한테 다 와서 인사를 하고 길을 비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날 섬기는 사람 누굴 섬기느냐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장모님 주처받아 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2년 내지 3년 동안 주차 봉사를 좀 하고 나서 대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남성교육 집사님들이 새벽 벌써 3시 4시부터 나와가지고 다 여기 여기 주차하지 않을 때 봉 세워놓고 또 와서 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고 나서 섬기면 얼마나 더 좋을까 아직까지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셨습니다 섬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추천합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가장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고통당한 사람 섬겨야 돼요 코로나19 통과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귀만 커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납니다 38절로 4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이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서로 공을 세워갖고 어떤 높은 자리에 갈 거냐 막 자리 다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들을 야단시키셨는데 아직 요한은 상황 판단을 못해요 제가 공을 세웠습니다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큰일 세웠다고 온 겁니다 또 야단 맞는 거죠 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을 네가 왜 금하냐 자기 공로주의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 나쁩니다 분파주의 우리끼리 끼리끼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야 다 같은 대한민국 외쳤던 사람들인데 너 우리 편에 안 섰어? 넌 나의 적이야 싸우는 게 패싸움 하나가 패싸움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예수님 사람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까 하노라 했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이럴 때는 큰 소리라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 돼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잘 지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권세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 어려운 일을 다 보살펴주는 것처럼 안수 집사가 열심히 똘똘 뭉쳐서 교회를 섬기고 남녀 성교회가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나와서 열심히 똘똘 뭉쳐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주님의 시절까지 계속 붕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열린 신앙이다 품어주는 신앙 배타적이 아니라 분파주의 개인주의 배타주의 개교의 우월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요한이 그런 겁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같이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따로 뭘 차립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수 이름으로 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들을 나쁘다 그러냐 그러지 마라 이단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정하는 교회는 99.9%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그랬어요 신천지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신천지가 아니죠 망한천지 왜 예수님이 오늘의 구사가 되신데 그 교주가 성령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생불사한다니까 영생불사 이야 신천지 20만명이 나 다 이렇게 공중을 해갖고 영생불사하면 내가 다 100만원씩 주고 죽는 날한테 다 100만원씩 준다고 한번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카라하치 부자 되는 거예요 20만명한테 100만원씩 받으면 계단도 안 돼 근데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신천지가 지금도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단 거기 와야만 구원받는다 14만원 4천원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20만명 넘어는데요 그래서 또 거기서 14만원 4천원에 들어가려고 경쟁을 시킵니다 옛날에 노량주 쪽에 어떤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말씀을 잘 쪼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조장구역당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이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교회 와야만 구원받고 은혜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이렇게 바위에서 기도하는 사진을 갖다가 집마다 다 걸어놨어요 아니 예수님 사진 걸어놓은 거 내가 이해하겠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사연을 갖다가 바위에서 기도하는 사진을 갖다가 인설을 하고 다 집마다 액자로 걸어놓은 거예요 결국은 문제가 되고 장로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지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분이 죽고 나니까 다 터져버렸어요 그 교회는 남아있지만 그 남아있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교리 다 그분이 죽었던 교리는 다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출발하겠습니다 인정해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초창기에는 완전히 거기에 가야만 구원받는다 거기에 가야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 교리를 처음 가르친 교리를 보니까 문선명 박태선이 한 피가름의 원리를 그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니까 참 뭘 얘기하냐면요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 외에는 구원 못 받았고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노아 같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핍박할 거라고 늘 가르치신대 그래가지고 그 세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상한 교회로 나가지 말라고 하면 역시 또 우리 목사님 말이 맞다 벌써 핍박이 오는구나 노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노아래요 노아 노아 말은 가족들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봉원교회처럼 좋은 교회로 어딜 기웃거리다가 불량식품 먹고 배탈을 하지 말고 말씀이 갈급하면 온라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온라인 프로그램에 다 등록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19 통화하면서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부쭉부쭉 이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산물이 얼마나 많은지 3월 말까지 다 모아가고 다 상 드리기로 했어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어느 장면을 보니까 북글씨로 쓰는데 성경을 쓰는데 이야 저건 저건 집안 대대의 가보가 되겠구나 성경책을 만들고 내가 참 성경책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이 한국말로 보냈던 게 1882년 1882년 우리나라 성교사가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5일이에요 부활절날 아침에 일본을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살라가 들어왔는데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세 사람 아벤살라 부부 성교사 언더우드 성교사 세 사람 들어왔어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합니다 아펜살라 부부는 감리교고 언더우드 성교사는 장호교니까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냐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냐 그랬더니 아 그것은 들어올 때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와가지고 장로교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 같이 들어왔다 그랬더니 감리교가 저게서 그거 아닙니다 당신 애들이 미국 문화를 모르는데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아펜살라 성교사님 부인이 먼저 발을 뒤져가지고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고 그것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나중에 청원 가서 필름을 돌려보만 합니다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는지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는지 어쨌든 1885년 4월 5일날 들어오셨는데 성경이 번역된 것은 1882년에 선양이라고 하는 중국 선양이라는 곳에서 영국에서 파송한 존 로스 목사님의 존 로스 목사님이 존 로스 목사님이 번역을 해서 성경을 냈습니다 한국말로 존 로스 목사님 그리고 그 차남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데 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그 차남 매부간에 같이 성경을 보는데 존 로스 목사님은 11개국어를 갖다 성경이 도와가지고 이 번역이 완성됐고 서상윤 선생님이 성경을 보내고 예수 믿고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883년 황해도 장현 설레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들어오기 이미 4년 전에 한국에 먼저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소례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는 말씀의 축복을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말씀 성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예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고 온도도 앞에서 처음에 들어오니까 하도 예수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 있는 사람 세례주의기가 바빴 다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선양에서 번역돼서 성경이 들어와서 성교사 들어오기 전에 보급된 것이 한쪽 길이고 또 하나는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가있었다가 유학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고 번역한 성경이 82년도에 나왔는데 선양에서 조한러스 목사님은 영국에서 돈을 내줘가고 책을 찍었고 이수정 성교사는 미국에다 편지 씁니다 조선에 성교사를 보내주시오 주님의 복음을 듣지 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받아서 미국에서 보낸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셀라고 언더우드 아펜셀라 들어오기 전에 이수정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번역한 성경을 미국 성성원에서 찍게 해갖고 성경책을 들고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하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신학기 입학생들이 돼갖고 학교 교육받는 것 같으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야 해야지 우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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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하고 저쪽 가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구절으로 고백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구원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만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순봉원께로 오시오 이건 괜찮아요 할렐루야 자 41절 42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차라리 연자멧돌이 힘없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언젠가 저는 언젠가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아팠습니다 시골에서 개척교회 전도사로 목회를 하는데 농촌에서 열 몇 명 모아놓고 목회를 하니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당회에 결정했으니 생활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는 큰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준비했던 사례비를 받아오는데 그때 선생님들 월급 한 14만 원 할 때 그때 16만 원 정도 할 때 매달 5만 원씩 주셨대요 그래서 5만 원도 너무 크니까 시골농청교회에서 매달 받으러 가면 와 있는 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밖에 그 제정구 밖으로 서 있으면 볼일 다 보고 그 다음에 늦은 시간에 봉투를 줘서 들고 내려가니까 갈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어차피 줄 거 오자마자 오셨습니까? 드리면 얼마나 좋았는데 다 일보고 뭐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사례비 받으러 가는 날이 너무 힘든데 어느 날은 갔는데 그 제정구 담당하는 장롱이 밖에 서 있는데 인사를 구박하니까 인사를 이렇게 해서 어 왔어 이리 드러난 거예요 그날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지언정 사람에게 안 엎드리겠다 그날으로 다시는 국에 가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도와줄 때는 정말 겸손하게 도와줘야지 어 왔어? 응? 그래 가져가 어차피 줄 걸 갖다가 저 미리 주면 안 되니까 사람 다 볼일 다 보고 다 보고 다 보고 그 다음에 저녁 느끼가 돼갖고 하루 종일 기다리게 만들고 난 다음에 가져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람이 그랬다면 상처받고 실족되는 겁니다 실족시키지 말라 그러면 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간 게 낫다 정말 겸손하게 섬기해야지 가졌다고 응? 왔어? 절대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임을 섬기는 백성들이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없으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무시합니까? 쪽방차에서 한 병짜리 방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됩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래서 우리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막혀진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43절로 48개까지 지적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달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죄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몸에 불구가 돼서 죄를 안 지는 것이 낫지 멀쩡한 몸으로 죄 짓다가 불구동에 던져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냐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불구동에 던져지면 항상 타오른 불 속에서 온갖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날 만드 목상하냐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의 죄를 봅니다 그래서 늘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과 불순종과 탐욕과 음란과 박타가 쫙쫙 회개하고 죄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침탐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곳이로 돼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노예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범죄 결과 소금에 절이듯이 사람이 불에 절여지게 된다 불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이 소금의 사명을 잃지 말아라 소금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내가 녹아져서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맛을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간지 녹아져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녹아져서 음식에 맞을 때 쓰지 우리가 사랑의 화목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부흥시키고 구역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웃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 깐짝할 사이에 세상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벌써 3월하고도 중순 아닙니까? 눈 감았다 뜨면 4월 되고 5월 되고 아니 코로나가 벌써 1년 3개월째 오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올해는 올해 연말이면 다 끝난다 그러더니만 요즘 또 뉴스가 내년도 6월 달이나 자정상이 된다고 왜? 백신을 다 맞고 4, 4달을 더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언제 백신 맞는 거예요? 목사님 노바디 노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마스크도 잘 쓰고 잘 방역심을 따르시니까 우리나라처럼 착하고 순한 백성이 없는 것 같아 그저 말 잘 들어요 마스크 사라 마스크 쓰고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 또 안 모이고 20명만 모이면 20명만 모이고 그렇죠? 네네 복받은 민족입니다 아니 파라오가에서는요 한 번 박수 주십시오 파라오가에서는 백신 안 준다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이야 우리나라는 폭동은 커녕 부부만 내리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네 아주 조선생들부터 말 잘 듣는 백성이 돼가지고 네 지침만 주시옵소서 그때 가서 맞겠나이다 그러나 언제고 맞을 것입니다 맞을 거니까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는데 마스크 꼭 잘 쓰시고 어디서 옮겼느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마스크 벗고 음식 먹고 나누고 여기서 다 옮겨지더라고요 청년들이 합숙한다고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밤새 거기서 같이 먹고 같이 하고 마스크 없이 지나다 보니까 싹 단체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조심하고 늘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상 있으면 빨리 보건소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서로 잘 지켜서 복받은 인생 살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모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예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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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